홍콩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 기대되네요. 한국 지하철 같은데 이거 공항철도인가 봐요. 여기 많이 없네요. 홍콩의 지하철 카드, 교통카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이거 다시 넣으면 500원 주는 거 있잖아요. 잠을 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 정신이 없어요. 자 이제 전문 갈아타고 가면 호텔로 갈 수 있대요. 고고! 저희 지금 베이비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약간 쏘리 때 약간 제가 화난 그 느낌을 재구현해서 비슷하게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화났어. 그래서 그렇게 테레님 이거 세울까? 이렇게 달려가면 옆면에 나오는거 furtong I think 희해져 나 flag 하하하 뒤바다가 지금의 사람들 지금의 사람들 네 뭘 하겠습니까? 신나오는 네 일단 장면은 잠깐 연습해봤고요 근데 약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는 얘기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려요 오자 오자 홍콩은 더운 나라였고 저는 더운 나라에서 웃기고 엄청 부추심뿐 오 머리를 흔들며 쓰니까 주골이 아파요 얘가 마새로 오늘 영상에서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저희 새로운 싱글.. 아니 아니면 새로운 미니 앨범 시상공자 그래서 이거 저는 요즘 조금 미카이기 때문에 오늘 거의 다 해서 지금 나의 머리카락을 좋아합니다 그 부분은 이 영상에서 그래서 이런 컨셉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hope you guys like it! see you soon guys! and see you guys soon back in America we're coming on a tour so... Peace! 아! 나 이제 나평평 망했다 어디 가니까 이렇게 팀장님이 내려가서 주시겠어 그만 먹어 내꺼야 너무 어색한가?